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, 그 정도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도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. 김필국 기자입니다.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.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숫자가 뜹니다. 한명숙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명의도용 방지 사이트에 입력해보니 노대통령과 한 총리 명의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러 게임 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나옵니다. 인터넷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노대통령의 주민번호는 모두 416번이 사용됐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성인 인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관련 자료를 공개한 유군찬 의원은 대통령의 명의도용은 국가 안보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일반 국민의 정보보호가 연못구 아니냐 그 말입니다.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. 천수이벤 대만 총통에 대한 파면안이 부결됐습니다. 전주呢.